여러분 안녕하세요 쪼쪼TV 호텔투어 여기는 어디냐 하면 노보테 용산입니다 드래곤시티죠 제가 드디어 플래티넘이 돼 가지고 이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자주자주 아침도 먹을 수 있구요 공짜로 그 다음에 라운지도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스위트로 업그레이드 해줍니다 아주 아주 감사한 일이죠 아무튼 행복하게 쪼는 이렇게 구김살 없이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 중입니다 일단은 이 스위트 용산은 처음인 것 같은데 아주 좋아요 아주 여기 가격 들으면 깜짝 놀랄걸 제가 행사할 때 예약을 해 가지고 아주 저렴한데 거기서 업그레이드까지 돼 가지고 아주 저렴한 가격에 뭐 당연히 아주 좋죠 뭐 이 정도면 뭐 최고의 뭐 거의 숙박시설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뭐 더 좋은 데도 있지만 거기는 이제 또 쩐이 좀 비싸니까 가격대비 만족도가 아주 높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딱 되게 좋더라구요 두개 있는거 하나 있는거 보다 편해 편해 아무튼 뭐 감사하게 아무튼 쉬었다 가겠습니다 그럼 요즘 술을 많이 마셨더니 목소리도 가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럼 나중에 봐요 여기다 열어볼거에요 뭐가 있나 그 여기가 노부텔 스위트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냥 뭐 중요해 아무튼 스위트 룸이니까 뭐 여기 4개가 다 있대 이비스 스타일도 있고 뭐 그랜드 목교도 있고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봐요 빠이빠이